안녕하세요 빨간 바늘 입니다 오늘은 바게트 가방을 소개할게요 바게트 가방은 몇 달 전에 어느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해주셨어요 드디어 완성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 가방은 앞면 뒷면 같은 패턴 이에요 지퍼는 25cm 사용했습니다 끈은 가죽끈을 달아 주었는데요 견본은 40cm 가죽끈을 달아서 숄더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크로스 가방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40cm 대신 크로스 끈을 달아 주시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만들기 시작할게요 구독 부탁드립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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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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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